안녕! 찬이, 송이, 장난감 친구들이에요. 오늘은 369를 할 거예요. 스티커가 필요한데 이 스티커 중에 오늘 찬이는 이걸로 결정했어요. 그리고 송이는 스티커 안 하고 싶어서 닭방울을 때린다고 그랬는데요. 369는 가위가위 보 일단 해야 돼요. 가위가위 보 아싸. 1, 2, 4, 5, 7, 8, 10, 11, 12, 14, 15, 17, 18, 19, 20. 송이한테 찍어붙여야지 이마에 붙여 아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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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대로 붙이는거잖아 싫어 안돼 그럼 한겹 보러다가 한겹 입어 알았어 잠깐만 가만히 보이로 뽑아 됐다 한겹 못찾고 한겹은 보러다가 잠깐만 이렇게 두개씩 고쳐서 한겹만 더 고쳐야지 한겹만 더 고쳐야지 보러다가 지워요 하나 더 놔 한겹 전부 자르 여기다가 뽀뽀 이것도 끼려 이번에도 담요 콜라보 야 딱딱 아 그럼 해볼게요 가위가위 이뻐 가위가 이뻐 1 2 4 5 7 8 10 11 12 14 15 10 17 17 아 이번에는 송이 사냥꾼 안돼 송이 이마에다가 잘 보이게 붙여야겠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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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에 양념 붙였고 송이 또 송이 또 돈보자 아 그리고 송이 기타 송이 기타 연주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그 좋겠다 봐봐요 이거 먼저 이마에다가 붙인다고요 송이 머리에 새똥 아 송이 새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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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 아 아 탈격기 같죠 이제 시작합니다 히히 송이 머리에 새똥 꼈다 갑니다 오늘은 산육굴 아 까위 까위 한 번만 더 해요 알았어 까위 까위 보 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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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또 한 번 더 하는거다 아니야 한 번 더 해요 안돼 너가 빨리 들어 뜬다며 알았어 까위 까위 1 2 4 5 7 8 9 1 아 안돼 안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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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안 돼 마지막 마지막 까위 까위 가이버! 1 2 4 5 7 8 7 7 7 3 4 15 17 18 20 21 네! 22인데! 자 이번에는 송이를 끌고 가세요 안돼! 송이 끌고 가세요 송이 끌고 가세요 송이 돈부자에요 안돼! 저 새똥 맞아요 아니요 새똥샘 새똥이야 이거 새똥 새똥샘 이 빙빙 이거 안녕 송이에요 이거 이거 아 올라왔는 것 같아 오늘 나는 3년 올려봤어요 재밌었어요? 다음에는 더 잘있는 장난감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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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은 네